네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! 둘, 셋, 하나!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! 아이유입니다! 우와! 미니스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! 우와! 짠짠!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! 네! 또 저희 오늘 고향전에도 이렇게 초대해서 받아가지고 네!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! 너무너무 기쁘고! 저희가 이 자리에 직접 그런을 응원하기 위해서 추천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! 그래서! 즐겨보신가요 여러분? 후! 뒤에도 잘 보이세요?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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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다음에 블랭빛 보고 있는데요! 네! 자기가 여름에 활동했던 곡이죠! 그렇죠! 어떤 곡이죠? 그렇죠! 어떤 곡이죠? 어떤 곡이죠? 네! 바로! 내 얘기 들어봐! 라는 곡인데요! 네! 여러분! 이 곡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!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주신다면 더더욱 힘이 날 것 같은 포인트인데요! 혹시! 아잉! 들어 보셨어요? 아잉! 그러면 few! 여러분들의 애교도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! 오늘 다 같이 해주실거죠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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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い! 그럼 연습 한 번 해볼까요? 다같이 하나 둘 셋 inside 함께 아잉 해주시는거예요! 크게 해주세요! 저거주세요! 하나! 둘! 셋! 아잉! 하에잉! 오우! 얼른! 내 얘기 들어발을! 보여드려않을 거예요! 네! 그러면 내 얘기 들어가봐!!! 들겨요! 아니요 멘트같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즐기춥이 되셨나요? 네 네 그러면 내게 들어가 불러줄게요